오수동 누나 61세 인생 60부터라고 했는데 희망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제 생일이네요 밥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밥을 했는데 아마 미역은 있는데 쇠고기가 없네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1961년 6월 2일 음력 작년에 가짜 점쟁이들 유튜버들 제 가짜 생일 갖고 많이들 장사들 해 먹더라고요 저 차 16년 만에 고장 났는데 330만 원 깎고 깎고 빼고 아니 빼고 빼고 다 빼도 그건 꼭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라는데 내일 찾아봐야 되는데 대략 난감해요 쥐 팔고 뭐 정 안되면 살아야죠 어떻게겠어요 흠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